함께 한 번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드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 우리 저 해투가 낳은 우리 저 예능 아들 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최태준 씨가. 최준 씨. 최근에 또 한희준 씨 계시잖아요. 한희준 씨. 아 그래요. 그중에 또 우리도 뭐 최고는 아무래도 엄연경 씨가. 한 마리 차로 또 발탁이 됐죠. 5주간의 인턴을 끝내고 정식 가족으로. 하지만 오늘 또 세연이 옵니다. 아 왜요? 오늘 엄청난 분들이 옵니다. 아 오늘 엄청난 분들이 와요? 예능 예수님들이 옵니다. 자 좋습니다. 자칭타칭 예능 여신들이 오늘 함께하는. 2016 해피투게더버 예능 여신 선수권대. 그 화려한 맛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신부터 한 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아이스크림 소녀의 눈부신 성장입니다. 우리 아역 여신. 정다빈. 다빈이 맞아요? 다 컸네. 아이스크림 여신 정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위 드라마 여신에서 이제 예능 여수를 꿈꾼다. 배우 전소민. 전소민. 안녕하세요. 31세 토당봉 여신 전소민입니다. 31세 토당봉 여신입니다. 모델계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자 롱다리의 바로 여신입니다. 이영진 씨. 이영진 씨.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온 CF 여신 고원희. 고원희 씨.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아. 제가 해드릴 이유가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예. 어떤 여신이 오늘 또 화려한 입담을 또 선보여주실지. 우리나라 또 그리스보다 여신이 많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유명한 또 홍대 여신도 몇 개 계시고요. 네. 우리 또 뭐 굉장히 발라드 여신도 계십니다. 당구 여신. 당구 여신. 여제. 우리 헌경 씨는 여신 중에 어떤 여신으로 좀. 저는 울상 여신입니다. 울상 여신. 울상 여신. 울상 여신. 지금 누구고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 조세우 씨. 네.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피할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저 직접 본인이 어떤 여신인지 PR을 한번. 우리 다빈 씨부터 한번 해보죠. 네. 잘 익혔다. 진짜 이쁘다. 네. 할게요. 오늘까지만 아이스크림 소녀고. 오늘부터는 아영 여신인 정다빈입니다. 네. 이것은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아니 진짜 이 그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던 그 4살 소녀. 진짜 지금은 이렇게 좀 어엿한 예. 아 진짜. 순교가 돼서 나타났어요. 4살 때 찍었고 지금 몇 살인 거죠? 17살 됐어요. 아. 고1 아니에요 고1. 네. 아이스크림 CF를 찍어가지고 사실. 화제가 되긴 했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너무 부서져가지고. 아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거 질문해 주시는데. 그냥 오히려 그걸로 알아봐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오. 네.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젠 뭐. 그죠. 맥컬리 컬킨의 반대 사례로. 정말 잘 커줘. 갑자기. 너 하자 맥컬리 컬킨을 왜 얘기하는 거야. 아. 잘 일 잘 해냅니다. 나도 너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 밥 이뻤는데. 아. 엠마와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엠마와슨. 한국의 엠마와슨. 한국의 엠마와슨. 아니 근데 저기 다빈이 양이 예능을 좀 하고 싶었대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못했는데. 네. 근데 이 기회로. 이제 형경 언니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 엠마와슨. 엠마와슨. 그래. 좋아. 그런 거 좋아. 아 좋네. 아 정말. 오랜만에 보면 썩 쏟는데. 공경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좋아 좋아. 형경 언니가 물을 잘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그래.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프레하게. 춤. 아 춤 잘 춰요. 우리 형경이가 춤 잘 춰요. 춤 됩니까? 네. 아 정말? 우와. 진짜요? 지금 연습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와. 이거 어멱 연습을 해보려고. 이제 바위죠. 우리 사실 트와이스 요즘 또 대세 아닙니까. 그렇지. 아 잘한다. 간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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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좋네. 이제 됐네. 이틀? 이틀? 이틀 만인데? 좋겠다. 대박. 커버업을 잘하네요. 아니 진짜. 다음은 우리 소민 씨 한번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일드의 여신 전소민입니다.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네. 이름을. 그렇죠. 네. 하지만 젊은 분들은 너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뭐로 좀 헷갈려요? 전노민 선배님. 전노민 선배님. 자랑가. 대기실에서. 어저아. 어. 서영빈. 여기 정려로운. 시밀었네. 진짜 쨍이네. 대기실에서. 여기 전노민 선배님. 아이고. 인사하러 가야겠네. 특수. 검색하더라고. 전. 노. 옛날에. 전소민 선배님. 판맨 흔난 적이 있어서. 다황했거든요. 언어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정소민 씨랑. 정소민. 그리고 요즘 또 아이오와의 정정희 씨라는. 상당히 미인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예전에 많이 뵈잖아요. 제가 언제 봐요? 2년 전에. 2년 전에 해피톡에서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 뭐 잘해? 여기 뭐 잘해? 친절하네. 친절하네. 민혁이 형아 뭘 친절해. 해톡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미. 이미 소민씨가 그때 되게 있잖아. 그때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내가 했지 없었던 적 있었냐? 왜 이렇게 했었냐? 죄송합니다. 전 전소민씨가 엄지를 몇 번을 놓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 이름을 알리고자. 그렇습니다. 전소민씨 아니고요. 전노민씨 아니고. 우리 일드의 여왕. 전소민! 자 이제 이영린씨. 안녕하세요. 예능에서 패션 모델 하면 장윤주 씨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동기인데. 이형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형진도 패션계의 시조세요 거의. 시조세까지 하네요.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하는 투토 모델이신데. 네. 장윤주 씨하고요. 데뷔 동기인가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친해요? 좀 친해요? 네. 결혼식 때도 가셨고? 네. 우열을 막 나누긴 좀. 그렇죠. 모델로서의 어떤. 저희가. 그래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딱 독부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역이. 그래요. 뭐죠?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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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뭐. 웨딩 쪽이나. 뭐 이쪽이 더 많던데. 패션 모델 중에서 영진 씨 얼굴은 제일 짱이라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아. 네. 예쁜 걸로. 아. 분명이 제일 예뻐요. 분명 상위 클래스에 있으시다. 아니 왜냐면 모델은. 이렇게 미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되게 유니크한 매력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쪽에서 가면 오히려 제가 좀 정형화된 일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예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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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형주 씨는 MC직에서.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이 있었다고. 아 진짜 그래요? 아 불안했었는데. 전혀 무시해. 왜 남편 옮기죠? 아니 그러니까 뵌 적은 없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별로라는. 그냥 별로. 별로는 아니고. 인상이 별로. 시청자로. 예예. 아 뭔가. 시청자로서 별로였어요. 입상이긴 하니까. 사실 많이 나오세요 진짜. 아 진짜. 영진 씨는 잘 모르시나 보다. 영진 씨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어차피. 모델계의 김구라로 지금 굉장히 조평이 나 있다고. 잘 참지 못하실 것 같으니. 다행히 다행히. 화를. 지금 영진 씨가. Welcome back. 권 씨도 모자면 상당히. 우리 권 씨도 모자면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다렸어요. 원인 씨가 이러고 있다가. 자. 씨앤 23도 갈게요. 저기. 컷. 자. 고원인 씨. 지금 저. 원인 씨는. 각오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 예능이 처음이어서. 저. 칼을 갈고 나왔거든요. 어. 칼 간 거 치고. 아니 무슨 칼을 갈어. 죄송해요. 아니 무슨. 칼이 너무 무뎌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릴렉스 시키느라. 네. 저도. 승경 선배님. 보다는 춤 잘 출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춤 연습을 하다가. 목이. 이제 담이 와가지고요. 아 그래서. 한영에서 치료받고 왔어요. 진짜 춤추다 감이 왔다고? 네. 엄영이 형보다 잘 출 자신 있어요? 네. 형경이 요즘 진짜 잘 추거든요. 엄영이 형이. 댄서인데. 댄서에요 거의. 헤이트웨어에서는. 네. 이길 수 있겠어요? 오우. 어. 어이. 원인 씨가 이게 좀. 진짜 잘 추시네. 이게 있네. 잘 해주세요 얘기를 직접. 자기 PR. 네. 저는 이제 박준미 선배님하고 유보홍 선배님 그리고 한가인 선배님의 계보를 입는 항공사 모델 출신 CF 여신 고원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국의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송인화 씨! KBS에 동의해요! 네, 네, 네! 아 진짜 KBS에 진짜. 오늘의 각오로 그러면 간만에 이해정 선생님 토대로 한번. 누구요? 오늘요 제가 헥토를 빵빵 터지느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해. 네, 네, 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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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저 헥토 오늘 진짜 실시간 검색어 이분들이 진짜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능 여신 선수권대회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복적으로 탐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저 우리 정답인 양. 밖에 있는 친구들이 원래 그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었던 그 정답인 양인 걸 알고 있었어요? 어때요? 알고는 있는데 그때가 네 살이어서 친구들이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보고 알고. 아 친구들도 그때 네 살이었으니까. 아 웃긴다. 그 아이스크림은 먹었어도 그 친구들이 모르겠네. 네. 네 살. 네. 아니 최근에 또 드라마에서 또 굉장히 회제가 됐잖아요. 네. 사장에서.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저 녹살같은 두봉의 서창을 삼계사로 주막에 전해준 것도 좋아해요. 진짜 많이 받았죠? 그 연기. 네. 이제 감독님이랑 옥중화 들어가기 전에 한 한 달 정도를 연습을 했었어요. 학교를 한 달 정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팔짝. 그래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활짝 활짝 예능 출연하고 싶어서 기회를 노리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겠네. 연기하래 공부하래. 그렇지. 쉽지가 않았어. 아니 한 달에 한 번 갔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등급이에요? 1억 등급이에요. 1억 등급. 1억 등급. 1억 등급. 1억 등급. 1억 등급. 1억 등급은 뭐냐면 그냥 펜을 놨다는. 야. 1억. 아니 아니 펜을 놓진 않았는데 자꾸는 있었는데. 아무데나. 네. 그러면 학교 가면 사실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감옥에 한 게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절대 자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눈 뜨고 자요? 아니 살짝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또 좀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살짝 졸릴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 옛날에.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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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말 해봐요. 그러면 정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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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처음에 점점은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아까 1억 등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꼴찌. 원래 1억 등급은 없는데요. 꼴찌라고 하면 조금 창피하니까. 아. 아니 반전 꼴찌예요? 반에서? 아니에요. 아 이거 뒤에 몇 명 있어요? 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완전 꼴찌는 아니에요. 그래요? 찍어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박혜인 형은 어떻게 찍었어요? 다 분해가서 숫자가 나와요. 어떻게 찍었어요? 막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2번도 있고 2번, 5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아 복수 정답. 네. 그럼 많은 걸 찍어요. 아 무조건 많은 걸? 네. 숫자가 많은 거. 숫자가 많은 걸 찍어요. 5번. 다빈이 형은 좀 찍는데 몇 개 정도 맞아요? 황유리. 음. 저는 반 이상 보다 살짝 못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저 되게 잘 찍어요. 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공부를 많이 못해서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해맑게 얘기하니까. 네. 지금 공부. 네. 합격자들 얘기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수능 1등급도 얘기 듣는 거 좀 못 듣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다리 타기로 해서 객관색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그건 제. 아 본인이. 아 그건 전세윤 씨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도 1억 등급일 때가 있었어요. 아 좀 웃었네요. 근데요. 1억 등급 우리 손을 내가 이렇게 또. 사다리를 이렇게 수학시험으로 사다리를 이렇게 타서. 네. 사다리 타기가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 두 개 맞았었어요. 몇 개 중이에요? 스물다섯 개인가. 그냥 내리찍어. 아니 저 굉장히 좀 그 사실 엉뚱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아 이상한 버릇. 홀수에 또 집착을 하는데 홀수. 물을 마시거나 무언가를 끝낼 때 물도 세 모금. 아 뭔지 알아요. 다섯 모금. 아 홀수로 마시시는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꼴깍꼴깍을 세 번만 해야지 뭔가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요. 소주 한 병도 일곱 잔이거든요. 어 맞아요. 그죠? 귤 하나 딱 까면 소주 한 병 딱 되잖아요. 귤에다 또 주셨을 때. 귤이 일곱 조각이에요. 정확하게 까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거 몰랐네. 아 나 귤이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일곱 조각인지 몰라요. 모든 귤은 일곱 조각인데. 거의 일곱 조각이어서 소주 한 병에 귤 하나 딱 이렇게. 한 잔에 하나씩. 네 한 잔에 하나씩. 그렇게 드세요? 예전에 대학교 때 그렇게 먹었어요. 소주 한 병에 귤을 하나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징크스 같은 것도 있나요? 어 징크스 있어요. 똥차 요새는 없는데. 똥차에 없어. 똥차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붕녀 수거차. 붕녀 수거차. 우리 어렸을 땐 똥차라고 해도. 뭐 보면 이제 좀 재수 좋다 하는 말인데. 하지만 잉크를 꼭 해야 돼요. 왜? 뭐라고요? 왜요? 그러면 더 이제 배가 된대요. 동기군다? 아 진짜. 하지만 아저씨랑 마주쳐서 눈 마주치고 잉크하면 더. 네배 다섯 배예요. 야 그거 아저씨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말로. 어릴 때 그런 차를 세 번 보면 운이 좋다. 그런 말이었지. 근데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녀 차가 지났어요. 아 이제 아저씨가 사랑을 고백하겠어요. 대교 밑에 지나갈 때 위에 그 기차 지나가잖아요. 저 소원 빌어요. 그때 그 기차가 지나갈 때 그 밑에를 지나가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저 아직도 소원 빌어요. 그래요? 지나간다 치면 밟아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 기차가 지나간다 치면 운전할 때. 지나가야 돼 밟아요. 그럼 어떤 소원 빌? 어떤 소원? 저기 보니까 전소민씨가 미신 징크스 이래요. 네. 손을 지나갈 때 숨 참죠? 어? 네. 왜 왜? 터널 지나갈 때. 숨을 왜 참어? 터널과 동시에 숨을 참고. 공기가 안 좋아. 그리고 지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 지나가면서 앞에 북녘차 있으면 난리 나겠네. 아니. 위에 기차 지나가면. 완전 콜라보. 그래서 잘 된 게 있어요? 저 온 기자 됐잖아요. 어? 똥 잡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똥 잡아서 배워야 된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지하철, 기차 지나갈 때도 소원 빌고.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 똥차 보고도.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면서. 그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전소민씨한테 가장 큰 소원이 있으면은. 한번 그 차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 네. 성무원이신지.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객분들 중에서 가끔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 네. 사진에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아 그래요? 교육도 봤죠. 성무원 교육. 네. 대하는 자세라던가 인사하는 법. 이제 어느 정도 꺾어야 되고. 맞아요. 미소법하고. 배우고 하시는구나. 그 미소 한번 좀 우리. 고린씨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컨디션 붙여야겠다. 아니. 거기서 헤어스타일도 원래 멋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네. 제가 담아드릴게요. 이래야 계속 재기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만 묶어져요? 그게 아니고. 머리를 너무 당겨가지고. 여기 너무 당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눈이.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 숙면 미소는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주의할 점? 어. 저는 이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편이어서요. 네. 이거를 좀 고정을 하면서 웃었었고요. 아. 왜요? 네. 잇몸이 보여서? 아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좋은데. 흔해 보이고 좋은데. 잇몸이 건강한 잇몸이에요.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이게 이제 저 광고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 미소가. 이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환하게 웃는다는 게. 그렇죠.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좀 유나씨. 안녕하십니까. 당겼네요. 아유. 유나씨 할때 훅 소리가 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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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가 좀 너무 깨.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서민씨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서민씨. 이렇게. 어. 어. 진짜 모델 하시려고 그러시던데. 아니 저도 오디션 보러 몇 번 갔었어요. 아 진짜요? 고등학교 때 근데. 한 번도. 다 떨어져서.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해보세요. 잡아주세요. 저 언제 할 거예요. 아 지금 머리 치 잡힌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하하하하. 주셔요. 일로 오십시오. 지금 뭐야. 하하하하. 이리 오십시오. 어디서 잡혀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하하하하. 그 땀에 어디서. 남은 장한테 혼난 거니까. 잡혀온 거예요. 으하. 아. 저 또 약간 또 인형이 있네요. 그. 그 또 어디서. 멍정이었다면서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초록창. 포털 사이즈 광고 찍는 데서 원희 씨를 만났었어요. 또 너야 그랬어요? 되고 안 되고? 아니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광고 촬영을. 저는 한 커트 나오고 원희 씨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광고를 일반인 광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계약서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왜? 너무 많이 찍었어요. 몇 편 찍었어요 지금까지? 셀 수가 없는데 한 50편을 찍었어요. 대박. 광고의 여신이었네. 아니 원희 씨가 진짜 광고의 여신이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네.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아아. 잘 나왔긴 한데. 아아. 아 저분이에요? 아 뒤에 저분이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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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많이 찍었구나. 야 진짜 많이 찍었구나. 야 진짜 많이 찍었구나. 아아. 이거 되게 최근 건데. 아아. 이분이구나. 이건 그냥의 센스가 아니었어. 아니 그 저 싸이 씨 광고에서 그 이제 뒤에 타가지고요. 귀엽네요. 아우 진짜. 아 그게 고은이 씨였군요. 아아. 세호 씨가 좀 싸이 씨 역할 좀 해주고. 네. 뒤에서 한 번 오토바이 한 번 좀 원희 씨가 오랜만에 좀 하고 싶은데. 한번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좌우로 그냥 이렇게 막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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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경이도 한 번. 형경이 해야지. 형경이. 형경이도 몸이 얼마나 굳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빤. 해투 스타일. 사실 저 우리 지금 뭐 또 최고의 또 주가로 환불하는 유나 씨인데. 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주 많아요. 우리 저 유나는 일곱살에서도 지금 뭐 아이 일곱살 아이의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지만. 얼굴이 아기 얼굴이에요. 네. 일곱살 아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곱살 연기는 막. 오빠. 어 유나야. 오빠 있잖아. 어 유나야. 이천에서. 어? 제석이가 나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사귀다고 했더니 걔가 싫다고 그러는 거 있지.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팼어. 아 그래도 그렇지 유나야. 팼어. 그릴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 좋겠다 좋겠다. 잘해요 잘해. 잘해. 우와. 나 잘 났다. 아 없어. 그래! 나를 놀라주는 게 있어. 소민 씨 일곱살로 한 번 비행위 좀 해보세요. 소민 씨 됩니다. 어? 소민아. 그런데 너 어디 유치원 다녀? 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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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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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나왔어. 짤 나왔어. 이거 SNS 내면서 돌아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메시지 하다가 할 말 없을 때 이거 보내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현경씨 되죠? 애기 연기는 최고예요. 한번 가봅시다. 현경아. 남대 친구 있어? 안 맞은 거 아니야? 안 맞은 거 아니야? 안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이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애기야. 애기 비야야 애기 비야. 나 이거 머리를 쓸 거래. 애기 비야 애기 비야. 저는 진짜 실제로 어린 친구인 줄 알고 6살 7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유나야 너 유촌 어디야? 사탕 초콜릿 주머니 다 녹은 거 가지고 와서 유나야 너만 먹어. 이렇게 주고. 순수해 순수해. 큰 7살인데. 요새 뭐 개발한 건 없어요? 요새 또 새로 개인기를 개발한 게 있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의 성향적으로 나이대별로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유형은 연예인을 본다.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유형.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 좋아해요. 아저씨 그 아저씨 좋아하세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초등학생이에요. 두 번째 초등학생. 어? 이 개봐. 개.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조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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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초등학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보면. 어? 안녕하세요. 언니 진짜 좋아. 어? 언니 안녕하세요. 맞아.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죠?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중학생들. 사진 찍는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어머니. 어머니들이 오시면. 어? 아. 봤어. 저기 크기네 거기. 그래? 저기 나와. 저기 나와. 저기 그 개그 저기 뭐야. 개그콘. 알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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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언니. 여기 연애인 있어. 언니. 언니들 이리 와봐. 맞아 맞아. 여러분.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몰라. 누구야. 몰라. 맞아 맞아. 몰라.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무배가 왜 이제에 나타났을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네. 신인 아니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상도 하고. 손님. 인천 여시인은 우리 다빈이 양. 어릴처부터 쭉 예뻤는데. 남자친구들한테 좀 인기 많았죠? 아니요. 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 못했어요. 못소리에요. 아니 진짜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금 뭐 없을 순 있지만. 다빈이 양한테 이렇게 편지라도 뭐 이렇게 주거나 하는 친구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애들이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친구들 많아요. 반대로 박인양의 마음에 있는 남자 학생은 있나요? 저 오빠 멋있어? 있었죠. 근데 제가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을 거야. 안 들리게 한 거 아니야? 설마 얘가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못해요. 그 친구 되게 잘생겼어요? 그냥 좀 웃는 게 이쁜? 그럼 연예인의 친구 누구 좀 담았어요? 아 그거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알고? 아니 왜냐면요. 걔가 이거 보면 어떡해요. 아 그렇지. 걔 보호해주는 거. 아직도 그러면 그 친구한테 좀 마음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 그 친구 소식을 다 알고 있네요.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친구 소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최근 소식까지. 아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여자친구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지금. 아니 그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 길이 닫았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다빈신보다 이뻐요? 솔직하게.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뻐 걔가 이뻐. 자기가 객관적 봤을 때. 자기가 객관적 봤을 때. 자기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에. 됐어 됐어. 다빈아 됐어. 아니에요. 다빈아 됐어. 다빈아 됐어. 다빈이 끝. 다빈이 끝. 다빈아. 어쨌든 지금 내가 좋아했던 남학생이. 그 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걸로. 다빈이 형. 내가 나은 걸로. 다빈이 형한테 와. 다빈이 형한테 와. 좋네. 이쁘다. 됐어. 아니 근데 이제 뭐 워낙에 멋진 배우더라고 많이 작품을 해가지고. 그 중에도 이상형에 좀 가까운 배우가 있을까요? 어때요? 누구누가 있었죠? 이상희은 삼촌. 이상희은. 성준 오빠도 그랬고. 박유천 오빠도. 박서준 오빠. 누가 좀 이상형에 가까워요? 저는 상윤이 삼촌이랑 이천 오빠를 이상형으로 많이 말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상희은 씨를 이상형으로 꼽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었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삼촌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너무 잘해주시고. 서울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방에. 아껴보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방에 놀러가면. 이제 막 두꺼운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아 멋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나 올라가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우리한테 있으면 이제 늘 이제. TV 이렇게. 스마트폰. 아 그래요? 어떤 책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두꺼운 책은 전화번호 보는 책은 없거든요. 진짜 두꺼운 책 뭐. 영어로 써있는. 원서. 원서를. 근데 뭐 그것만 보고 좋아지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막 그때 중간고사여서. 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과목? 수학. 수학을? 아 멋있다. 그럼 이거 수학 점수 좀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오 진짜? 근데 그때 촬영 때라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도. 그래도 80점 90점 짜대로. 오 진짜? 오. 오. 쪽집게네. 어느. 방정식 뭐.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1이니까 공통수학.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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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까 정도면은 우리도. 아 진짜. 사실 가르쳐줘. 우리가 뭐. 나 뭐 저기 뭔들 아니냐는 이거 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구구단 못 외우겠니. 하. 하. 아이고 없어. 아유. 진짜. 아니 정답인 양중. 우리 톱스타들의 아역 연기를 좀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네요. 첫 드라마에서는 SES 유진 언니 딸로 나왔었어요. 최지우 언니 아역. 스타의 연인? 네. 최종환 언니 아역. 황정음 씨 아역. 굉장히 예뻤다. 아니 근데 뭐 여러 아역을 해봤지만 이 스타의 아역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전지현 언니의 아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전지현 씨요? 그냥 되게 막 김생머리 찰랑찰랑하면서 그런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맨날 막 슬프고 거지 이런 거 했거든요. 슬프고 거지요? 아깝네요. 아 좀 고생을 좀 했으니까. 아역도 좀 화려한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빨리 길어서 머리를 잘 넘길 테니까 머리를 잘 넘길 테니까 꼭 한번 싸주세요. 머리를 넘긴다는 공연을 나와요. 아 좋네요. 아이고 우리 저 영진 씨는 극창시절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오 이쁘네. 미인이네요. 미치원인데. 외국 애기같은데. 서구적이네 서구적이네. 서구적이네. 이 학생들 많이 좋아했겠다며. 남성은 좋아하죠. 아 이쁘다. 미인이네요. 등교끼리 남학생들은 쪽지를 좀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이 나올 때.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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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삐. 아 삐삐는 뭐. 나이인걸. 아 괜찮아요. 가방에 막 이렇게 들어있고. 아 진짜. 삐삐 번호가? 삐삐가? 네. 삐삐 번호 이렇게 종이 찢어가지고. 찍으라고?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전화번호도 많이 받았지만. 또 선물을 또 되게 많이 받았다. 다마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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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오는데요. 다마고찌. 형진씨가 다마고찌를 받았어요. 비싼 거였어요 다마고찌. 아니 다마고찌. 다마고찌. 잘 키워낼고. 여러분 다마고찌. 키워봤어요. 저도 키워봤죠. 다마고찌 키워봤어요? 다마고찌를 키워봤어요. 키워봤어요. 우리 다빈씨는 아마 다마고찌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삐삐 번호 같은 거 받으면 연락한 것도 있어요? 제가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사실 다마고찌 이런 거 받았는데. 그니까 그땐 안 좋아했어요. 바로 죽어가지고. 똥 싸다 죽을 거야. 똥 싸다 죽을 거야. 똥 싸다 죽을 거야. 굉장히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잘 못해요. 약간 게을른 편이어서. 사실 영진씨 하면 약간 좀 체크하다. 차가울 것 같다. 그런 편견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영진씨는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이. 차가운 것 같아요. 반전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걸려서 할까 말까 하다가 물어본 질문입니다. 실제로 영진은 차가운가 시크한가? 실제로 버튼은 차갑다. 전혀 오해가 없는 거죠? 전혀 오해가 없으신 거죠? 또 여고괴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범죄 파악이 좀 힘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은 얘기한 대로 데뷔도. 여고괴담으로 또 거기서 맡은 캐릭터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막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막 절대 말 걸면. 제가 또 해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번부가도 아니고. 해치지 않으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첫인상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부각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박명수 씨 보고 전현무 씨 볼 때 아기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 눈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눈 보고 얘기하면 뭘 그렇게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냥 봤을 뿐인데. 기분 나쁘냐? 그냥 너 뭘 그렇게 쳐다보냐고. 막 삿대주라고 이러면.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죠. 놀래죠 일단 어른들이나 뭐 이런.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널 노려볼 만큼.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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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말만 하면 무서워 돼요. 아니 근데 한혜진 씨가. 굉장히 오늘 영진 씨를 무서워 했다고. 한혜진 씨도 센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한혜진 씨보다 선배인데. 아 그래요? 아 본인도 무서워요 한혜진 씨가? 아 무섭죠. 그 눈으로 쳐다보려고. 아 그래요? 아니 물론 혜진 씨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까끗해요. 그래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90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혜진 씨가 90도로 인사할 정도면. 도대체 저 인사를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혜진 씨가 저 멀리서. 어 언니 이러면서. 90도 인사하고. 저 불편해서 진짜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매니저랑. 그 혜진 씨 스태프분들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영사시키고 가세요. 이게 뭐해 이러면. 아 혜진이가 90도로 인사하는 거 언제 볼 거예요? 아니 영진 씨로 어떤 부부였어요? 저는 좀 싸가지가 없어요. 본인이 실제로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친절함이라든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따뜻함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어디서나 이렇게 막 왔는데. 어머 뭐 누구야 뭐 이런 성격은. 예뻐졌다. 너 뭐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는지 이런 얘기 안 하죠. 진짜 예뻐졌으면 하죠. 진짜 안 예뻐졌으면 오랜만에 봤는데. 술 많이 마시니? 아니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저는 오랜만에 봐도 되게 반갑게 그냥 계속 칭찬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언니 옷 너무 예뻐요. 어머 세상에 반응이 너무 잘 어울린다. 현실적으로. 어머 세상에 분홍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얼굴 밝아 보여요. 어머 세상에 박수 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영진 씨가 강아지 때문에 강제 애교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 키우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산책을 좀 많이 나가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아 이 개 종류는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아 뭐 얘는 크림이고 차우차우 종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귀여워 너는 이름이 뭐야? 이러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룰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애기들 없고 횡단보도 이런 데 있으면. 지나가는데 아 이뻐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해서. 아 얘 이름은 영진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제 이름은 영진이에요. 제 이름은 영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제가 그 물을 어기는 것 같고. 안 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냥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기 영진 씨.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넌 이름이 뭐니? 크림이에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차라리 저도 이제. 학습이 된 게. 아 웃겨라. 종. 뭐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짧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 먹고. 여섯 살이에요. 막 이렇게 하죠. 네. 아 약이 낫딱해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길다. 설명이 되니까 장난 아니다. 아 길다. 와 제시의 센 언니가 진짜 여기 있었네. 진짜 계시네. 그때부터는. 아니 저도 사실 교사는 내일모레 마흔인데 이걸 어떻게. 산책하다가 쉬고 있어요. 아니요. 잘한다. 잘한다. 근데 사실 걔가 말을 안 하는 건. 그쪽 다 알고 나 다 알고 다 아는데. 근데 그분도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넌 이름이 뭐니.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혼자 있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있죠. 본인의 사랑스러움을 지금. 그 분의 사랑스러움을 어필을 하려고. 그 분의 사랑스러움을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돼. 전시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좀 그걸 좀. 그럼 제가 희생을 해야죠. 아니 근데. 도와주시는구나. 그 분의 사랑스러움을 어필하려면 대답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아니요. 그 다음 질문까지 봐야 되잖아요. 아 예쁘다 이름이 뭐야. 그런데 말 안 하면. 음 이러면서 가요. 본인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림이에요. 아 너 진짜 예쁘다 몇 살이야. 6살이구나. 6살이구나. 너무 재미있다. 또 저희 걔가 이렇게 얼굴도 크고. 더우면. 침. 정말 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핵했대요. 얘 더운가다 어떻게 말하면. 물 마셨어요. 너무 재미있다. 아 진짜 이 크림이와의 상황극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알아 만들고 싶네요. 되게 봐.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건 새로운 영역이에요. 강아지 통역사. 강아지를 대변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대변했기. 강아지 대변도 아니에요. 저희 강아지가 약간 성격이 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림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영진씨의 여기 다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네요. 아 괜찮아요. 차가운 느낌만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간 저는 지난번 촬영했을 때도 봤는데. 어떤 분을 갔는데. 굉장히 약간 나이스한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너 이렇게 계산 같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죠. 제가 먹은 건 아니예요. 오빠 어디 회식 같은 데 가더라도 좀 보내는 데는 스타일 아니에요. 회식을 제가 지체한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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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쭤본 건데. 맥주같이 마시고 싶은 누나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는. 전화는. 아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나 봐요. 아 진짜 주세요. 크림이 뭐예요. 아 크림이. 아 크림 하나 주세요. 아 크림이. 아 크림이. 아 크림이. 아 크림이. 아 크림이. 좋습니다. 아 우리 저 뭐 영진 씨. 아 지금 뭐 입만 열면 지금 뭐 앱티드가. 네. 네. 잠시 또 잠시 좀 갔다 올게요. 아니 우리 저 소민 씨도. 사실 그 데뷔는 잡지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이틴 패션 잡지. 아 그런 거 근데 소민 씨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 땡 그런 거? 네. 그 1년 전송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보다. 응. 엄연경 씨가 더 왕성이 활성. 아 진짜? 네.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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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경 씨가 거의 그때 당시에는 원톱이었다고. 아 진짜? 네. 근데 굉장히 왕성하게. 패션. 그때 목에 힘주고 다니겠네. 네. 자치모델. 네. 좀 뭐 질투나 하다. 이러진 않았어요? 부러웠어요? 어 부러운 거 있었죠. 왜냐면. 뭐가 안 부러웠어요? 이제. 패션 쪽. 이제 페이지를 많이 장식하니까. 네. 저는 거의 뷰티 쪽. 뷰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얼굴. 화장법. 메이크업.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경락 이런 거. 옷을 많이 피고. 얼굴만. 네. 요만큼 잘라서. 굉장히 동안이고 또 팔 다리도 길고. 긴 쪽. 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동안이 안 믿겨지는데. 표정이 좀. 자연스럽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보면 안 돼 이 좋아요. 소비 씨도 어떻게 한 번', 그 당 시 만큼 좀. 뮤ти인데. 한 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멈추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맞 đây. 꼬리 씨 같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갈게요. 자, 우리 갑니다. 다빈 씨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진 씨 한번 갈게요. 영진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령하시오. 하나, 둘, 셋. 호령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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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령하시오. 영진 씨는 느낌이 다르네. 하이패션. 영진 씨는 패션. 영진 씨는 깊이가 있네. 장르가 아닌 것 같아. 장르가 깜찍하게. 프랑스 잡진 줄 알았어. 지금. 나는 처음에 내가 하나 둘 셋 타는데. 눈을. 이렇게 하시길래.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냐? 이게 포즈네. 이런 애댕이나 셋댕 같은 거 많이 들어오면 못 해요? 이렇게 귀엽게? 아니, 10대 때는 했었죠, 저도. 혹시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저렇게 막 현기 없이처럼 저추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봐야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잘했잖아. 크리듬으로. 크리듬으로. 크리듬으로 오고 있어요. 열 받아요. 어이, 열 받아요. den, 소민 씨가 어렸을 때 얼굴이 이렇게 좀 진짜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네, 애기 때. 어머니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주물러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마요. 그러니까 안 주물랐으면 더 이 앞에 서쳤는데. 아 진짜. 어머 어머.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만질만하다. 볼 맛 만질만해. 아니 너무 진짜 인형 같네. 어머 어머. 똑같네. 똑같다 똑같다. 아 귀여워. 저때만 해도 표정이 약간은 내가 이제 조금.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인기가. 아 인기가. 중학교 때인데 저때 이제 한참 은실이라는 드라마. 머리를 그 스타일로 자른 거예요. 야 저 때는 인기 많았죠.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저 인기 없었어요. 저는. 남녀공학의 합방이었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인기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갚는 줄 알았어요. 아. 안 가려워. 잘 몰랐어. 아 저섬이 시작했다. 저섬이 시작했어. 잘 몰랐어요. 아니 근데. 꼬리미술로 그니까요 그럼.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변기 위에다가 세수대아를 놓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물을 버리고 뭐 그랬는데. 물을 아껴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머리를 갚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갚으면. 진짜. 그런 건 없었는데. 반질 없거나 좀 약간. 기계층 이런 거. 번쩍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어 뭐. 좀 반질반질한 데 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나 봐요. 뭐하고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이제 2, 3일만 지나도. 이제 감아야겠구나. 지금 2, 3일만 지나도. 지금도 2, 3일 지나서 감아야겠구나. 아니요. 아니 지금 하루 한 번씩 감아요. 왜냐면 절대 하루를 넘길 수 없어. 이제는. 콩콩한 냄새가 나요. 하루만 지나도. 그 별명이 전현무시하고 같다는 게 뭐예요? 내 얼굴이 뭐예요? 지금 약간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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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중학교 때 사진 보니까. 네. 약간 그 진짜 씨쭈로 좀. 씨쭈랑 해킹이지. 이런 얘기. 눌리는 애들. 네. 두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여기는 진짜. 여기는. 나쁜 예. 원래 저 하늘에서 씨쭈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람으로 지금. 원래는 씨쭈로 태어나서. 전현문 씨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그때도 선생님이. 아니 그때 되게 이뻤어요 저도. 이뻤다고요? 아 그래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전현문 씨. 아니야 아니야. 어 친다. 나라니까. 좀 봐. 귀엽네. 말도 안 돼. 진짜요? 네. 어 진짜. 네 이뻤어요. 네 이뻤어요. 네 이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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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게 이게 촬영하거나 그럴 때 잠자는 씬이 있잖아요. 네. 눈이 안 감겨. 자꾸 감독님이 눈을 감으라고 하시면 눈 뜨지 마 이러는데 저는 눈을 분명히 감고 있는데 눈이 너무 이제 돌출이 돼서 눈꺼풀이 이게 팔을 떨린다든가. 네. 그런데 반대로 저기 뭐 김종국 씨가 비행기에서 영화 보면서 담요 덮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승무원이 이렇게 보시더니 담요를 이렇게 눈을 딱. 아는 줄 알고. 아는 줄 알고. 아는 줄 알고. 아는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끝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끝나러 가게 됐어요. 얼마나 유학을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대학교까지 마치고 오는 거였는데 8개월 좀 안 돼서 왔어요. 8개월이면 유학이라고 하기는 장기투어네요, 그죠? 연수요, 연수요. 장기투어 가신 거죠. 원희씨가 거기서 단둥여신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 이쁘다. 완전 이쁘다. 청순해. 어머, 어머. 이건 누구예요? 이때는 뭐죠? 예뻐요. 카메라를 잘 쓰시네요, 그래도 약간 본인이 솔직하게. 단둥을 하다가 문네. 약간 입이 벌려있네요, 그죠? 네, 국제학교에 중국의 산업고등학교처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학생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예뻐요. 아, 배운 말이에요. 연신이네요. 그리고 또, 좋아해. 좋아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야, 좋았겠네. 고백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처럼 잘 지내요. 저는 정말 편해서 친구처럼 잘 대해줬는데 어느날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날 이상해지는 걸 감지하는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오거나. 맞아요. 네, 좀 과하게 챙겨주거나. 여자들은 안. 지금 확실하게. 남자들은 모르고 하거든요. 만약에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이제 다가오면. 어때요, 좀 뭐. 저는 친구가 절대 남자로 보일 수가 없어서요. 어, 친구로 만나다가 남자로 바뀐 사례가 없어요? 네. 본인은 혹시 반대로 좀 이렇게 고백을 해본 적 있습니까? 좋아하는. 저는 이제 사귀자고 고백보다는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요.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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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를. 혹시나. 남자친구고.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남사친. 네, 말을 걸어주세요. 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무슨 말을 걸어야 되지? 아니, 상황극인데. 상황극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극. 상황극에서 얘기한 거예요. 상황극에서. 원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 이렇게. 밥 먹었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저기가 남자가. 여기 남자가. 왜. 도입이 안 되는 거야. 손 좀 치워줄래요? 손 잡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저런 거 다니겠어? 너무 가면 갖고 싶은 거 없니? 뭐. 너 뭐 가방 갖고 싶은 거 없니? 가방. 야, 너 누구니? 나 지금 가방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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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너 목걸이 컬퀴 아니니? 나도 목걸이 컬퀴. 가방람이야. 아니, 저기. 권희 씨가 지금 공개 연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봉식 석상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몰랐는데? 이 자리가 너무 기다렸었어요. 왜요? 어떤 블로거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안 했는데. 여래서 인정했네요. 이러면서 저에 대한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뭐 블로거가? 누구죠? 같이 드라마했던 남자주인. 배우 이하율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아. 도망가지 말고 내 말투로. 도망가지 말고 내 말투로. 지켜진 가슴보다. 마음이 넓아파. 조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 요학도 8개월? 유학도 8개월? 준규가 8개월 좋아거든요. 아니 근데 사전 인터뷰 때는 남친구로 그냥 게임 친구라고 소개했다고 하던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오늘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가 하게 되면 회사 쪽에서도 차단할 수 있고 근데 얘기한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빠 그냥 공개해버려라. 쿨하시네. 아버님께서 굉장히 쿨하시네요. 보통 헤어져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공개 연애는 사실 여기 또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윤화씨도 공개 연애 중이시기 때문에. 누구랑 또 만나세요? 저는 같이 동료 개그맨. 지금 둘이 만난 지 꽤 되셨고? 지금 7년 넘었어요. 실제로 콜로도 연인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빠로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서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끈끈함이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윤화씨가 좀 받았죠? 네 맞아요. 윤화야. 지금 오빠가 인기도 별로 없고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은 너무 크니까 항상 너에게 멋진 남자, 멋진 개그맨 항상 노력하는 사람 될 테니까 지금처럼 이쁜 사랑하다가 나중에 꼭 결혼의 꼴이나 하자. 사랑해. 하자 노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참 이해를 많이 해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사귀기 전에 30키로 더 날씬했을 때거든요. 행복하신다면 정말 살이 찔 거예요. 제가 30키로 깼어요. 행복해서 살이 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요즘 되게 별받게 하는 스타일이시고. 우리 오늘이. 듣다 보니까 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우리 저 단독 여신 사진 봤는데 우리 부평 여신 사진 좀 봤어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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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이 같다. 신형. 귀여워. 귀여워. 여기 고등학교 때입니까? 네. 고등학교 때. 아 귀여워. 느낌이 많겠는데. 유나씨가 정말 그 옷도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서. 제가 취미가 미싱이에요. 승상이가.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글에 다녀왔는데. 래쉬가드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분홍색. 분홍색을 좋아하시네. 제가 분홍색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래쉬가드를 분홍색으로 입고 싶은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래쉬가드 천을 도매시장에 가서. 아 진짜? 직접 만들었다고요? 사다가 그거 직접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갔어요. 우와. 제가. 아 이런 거. 래쉬가드 만든 게. 래쉬가드 만든 게. 만든 거구나. 네 저거 만든 거예요. 어머. 저걸 만들고 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 어디서 샀냐고. 개그맨 김민경 씨가. 저한테 저 어디서 샀냐고. 저희 집 방도 다 핑크색이잖아.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또 한 번 수리를 싹 해가지고. 핑크색에 핑크색 친데 핑크색 베개. 핑크색 옷을 입고 자요. 금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뭐 이게 연예이긴 하는데. 영진 씨는. 나도 좀 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 몰라라시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네? 아 두 분. 아 지금 한 번 붙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 네 못 들었어요. 그런 생각 없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울컥했어요. 왜 그러신지. 박명수 씨랑 결혼할게 하는데 왜 울컥을까요? 네. 저런 생각이 행복하십니까. 아니 냈던 축의금을 지금 돌려받고 싶을 정도라고. 아 그러네 진짜. 많이 냈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태껏 뿌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뿌린 게 좀 많아요. 엄청 맵지. 그냥 갖다 치고. 맞아요. 그냥 그것 좀 이렇게 주면 넓은 세상 구경도 할 수 있고. 괜찮아요.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랑 결혼하는. 뭐요? 강아지랑 결혼하는. 뭐야? 뭐라고요? 아니 근데. 야 진짜. 와 영재 씨 장난이 있는 거 맞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형경이 하대한다고 그게 너무 기분 나빴다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좀 하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상하게. 어민이 형 씨가요? 야 다 일상이 아닌데 되게 사람스러운. 되게 사람스러운. 뭐요? 뭐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멀쩡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시집으로 안 갑니까? 가서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안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시비비를 제가 가리자는 얘기에요. 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에요? 지금 주먹 주셨거든요. 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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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심이 붙은 적 없어요 혹시. 대낮에. 제가 봤을 때 밤새 술 드신 것 같은데. 낮에 리어카에 본인이 이렇게 비틀대다. 부딪쳐놓고서는. 할머니한테 막 삭대질하면서. 리어카 이렇게 없구만 이러면. 어떻게 했어? 싸우죠. 싸웠어요? 취객이랑? 추스라고. 뭐라 그래요? 취객이. 알겠습니다. 넌 뭐야. 넌 뭐야? 그럴 때는. 니가 할 바 아니고. 그렇다고. 멋있다. 그럼 사람이 몰려요. 아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갈려 그래요. 그럼 그거 안 취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잡죠. 죽도가라고. 못 취소요? 그러면 막 이렇게 뿌리치면서 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할머니 뭐.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못 주소. 내가 절대 죽지않고. 내가 네 맘에선 그냥 사랑하는 거야. 웃긴 거야. 잠깐만 기다려. 진공총놀이 가져온 거야. 깨끗하게 칠건데. 아 근데 상황에. 예? 우리 영주 씨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원더우먼 같은 분이네요. 원더우먼. 네. 근데 정말. 맘에 없는 소리를 못 하는 게. 장윤주 씨의 그 하이패션 포즈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죠? 아우 미쳤는 줄 알았어. 미쳤는 줄 알았어. 미쳤는 줄 알았다고요? 아이고. 점심 나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도 해피투게더였던 것 같아요. 아 나와서 했죠 이거. 그 성질방에서.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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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니 그게 뭐. 없는 포즈를 얘가 그냥 웃기려고 했으면 그냥. 아유 재밌다. 이러는데 진짜 하는 포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싶은 거예요. 걔가 항상 하는 포즈인데. 맞아요. 장윤주 씨가 하는 포즈. 그게 연상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상이 되고 있고. 본인의 시그널 지퍼주도 있나요? 그 장윤주. 없어요? 네. 없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놀라간 거냐. 질문이 끝나질 않았어요. 본인의 시그니처는 없어요. 아니 질문이 반도 못했어. 장윤주 씨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아 웃겼어요? 네. 그때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아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어머 어머 넌 누구니? 아 뭐 이쁘게 생각해.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패션쇼장이 아니고. 하임 씨가 아시죠? 1집 출구. 마치병. 그때는 진짜. 아 맞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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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 말투가 그렇잖아요. 컴대가. 이러고서. 어머 얘. 너희. 왜 이렇게 생겨. 아 맞아. 영진아 이렇게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영진아. 밥은 먹었고. 야 결혼식 아주 고마워. 진짜 똑같아. 예능신 내렸네. 너무 똑같다. 아니 우리 저 다빈 양 어머님이 여기 지금 계시대요. 아니 지금 영진 씨가 기억 안 나세요? 아 저. 아 저. 영진 씨가. 영진 씨가. 엄마예요? 아니 실제 어머님이 아니고. 언제 그랬어요? 아니 영진 씨하고 보일러 광고를 찍으셨는데. 네. 예전에 광고를 찍었는데. 저기 있네. 아 저기 다빈. 아 영진 씨네. 아 다빈 왜 물어봐. 근데 또 정말. 저때 다빈 씨가 이제 아이언 모델로서 되게 인기가 많아. 아 정말 많아. 너무 예뻤고. 그래서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웃어야 되는데 못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앞에 이제 너무 많고 이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때 좀. 그러니까 짜증이 좀 많이 났었던. 짜증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좀 까칠을 땐 여기 있어. 직설이네. 네. 다 웃으라나. 아 좋다. 아 좋다. 자. 돌려 얘기한 게 없네. 우리 규형은 다빈이가 짜증 났다고. 짜증 났다고. 다빈이도 땀 쭉 나는데요. 아니. 너무 어렸어. 근데 보통 아이언 모델이나 배우분이 오시면. 현장에서 한 대여섯 시간 넘어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정다빈 양이. 진짜 굉장히. 우는 연기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엄마. 엄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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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걸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우리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왜 정말이에요. 저는 점속사 나무예요. 삼계사를 주방에 전해준 것도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는 연기래요. 무슨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보고 어느 정도 보면 좀 이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는 생각이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든 쥐어짜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 생각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변비? 네 똥고 싸는 생각을 하면 눈물 나죠? 네. 똥고 싸는 똥고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니 그 아 아 똥고 아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소민의 똥차에 이어서 똥고 싸는다 여기 아 덕크가 아 덕크가 굉장히 심도기게 제가 똥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똥 얘기도 되게 좋아하고 똥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막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빈이는 배에서 똥만 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잔장도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안 울었는데 똥 못 싸서 볼게요. 아니 저도 저도 되게 심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면 뭘 자꾸 이렇게 넣으세요. 그 기억이 나요. 좌약 아이 어린아이에 어릴 때 네 어릴 때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그게 되게 심했다. 여자들은 거의 야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더라도 끌어내도 이게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새벽 다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똥 잘 싸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몸을 세운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주먹 갖다 때릴래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 막혀.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봤거든요. 나왔어? 근데 이게요. 계속 자극을 하니까 나오나 봐요. 계속 배가 아프더라고요. 전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서. 배 부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앉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어떤 노래를 불러요? 네 뭐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아 이렇게 해구나. 네 이렇게 마야씨 노래 같은 게 좋은데요. 마야씨 노래. 나무개가 엮이로 못하실 때에는 석붕이 지나면 뽕뽕의 그리니가 100%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도미또이 약간 그쪽으로 상당히 좀 있네요. 근데 다빈이 양이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남동생이 연기를 보고 울었다면서요. 이제 연기가 너무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남동생이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몇 살인데요? 4학년이요. 11살. 4학년이 부수기면 어떤 애죠? 완전히 4학년이 부수기면 한복 입고 다녀요? 청학동 입네. 그래서 그녀는 예뻤다 때 제가 처음으로 뽀뽀씬이 있었어요. 근데 뽀뽀씬 하자마자 문을 잠그는 거예요. 집 문 제가 못 나가게 한다고 엄마한테 다빈이 누나가 그거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뺐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러고 제가 막 몰래 원피스를 입고 나가면 그거 입고 나갔다 왔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누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끼네요. 누나를 아끼네. 속바지 입었나 검사하고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아 진짜 아버지인데 그야 아버지 그래서 똥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변비가 생각날 수도 있어. 오늘 뭐 저 남 동생이 해투다운 되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아 사인받아 오라고 아 그래요? 그럴 땐 또 4학년이네. 아 그러네? 그런 얘기였으면 진짜 영락 없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니 저기 오늘 이분들의 장기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원인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걸그룹 연습생 출신이라고 네 네 걸그룹 피에스타 어 그죠? 차우루 차우루 아니 그래서 조세우씨가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차우루씨가 얘기했다고 차우루씨한테 같은 멤버가 될 뻔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나가고 차우루씨가 들어왔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회사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얘기 나게 우리 전소미씨도 좀 노래를 좀 하시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회사의 권유로 앨범 준비를 하다가 얼굴 없는 얼굴을 안 한 뻔 했다고? 네 네 그때 한참 화지원 선배님 뭐 이렇게 왁스 오빠 네 그때 그게 되게 유명할 때여서 걸그룹 연습생 출신 우리 12시간 연습생 단독여신 한의원에 가서 목에 지금 침을 맞고 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생 그 춤을 한번 볼게요 오 이거 되게 유명해 이거 좀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봅시다. 어머, 이 위험해. 어머, 너무 위험해라. 도둑소리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스타트. 노래 주세요. 지금 할 때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범영양이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밤이 왔다는 거죠? 어. 잘하시네, 잘하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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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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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분에서 담이 온 거예요? 연습하다가? 어. 이런 거 이런 거 신기하네. 이거 골절 이거 이거. 이게 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아, 배운 거에요? 배웠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야. 노래 생각하면서. 몸이 기억하네요. 노래 기본적으로 잘하시겠네. 평소에 애창고. 그 당시에 뭐 준비했던 곡이나? 네. 트로티를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아. 아. 가야죠. 이게 앞에 포인트랑 밀고당기기.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을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밀고당기기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 지금부터 출발 때 물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밀기만 알았어요 다른 노래 한 번 해볼까요? 다른 한 번 해보세요 잘하는 게 있겠죠? 나 이아가란 나 이아가란 나이가 됐으냐 저 죄송한데 노래를 트로트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정국의 노래는 나한테 땡이에요 이게 죄송한데 트로트를 하려고 일반 노래를 했어요 일반 노래를 뭐 하시는 거지? 밀고 땡기기가 안 되니까? 노래는 아니고 맥지영 씨나 뭐 랩 하시네, 랩 랩 랩 좋아해 트위트 랩 스타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약간 좀 쇼인 거처럼 해줍시다 그래, 감사합니다 자, 비트 주세요 이 노래라도 걸어드릴게요 비트 주세요 자, 비트 주세요 아, 좋아, 좋아 뭐 하는 거야? 비트를 왜 쳐요, 비트? 언제쯤 비트 봤으면 그렇게 해요 네, 가세요 네 유난히 검했었던 우리 좀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에 내 마음이 한 번 우리한테 박히는 흑인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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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미군 미군 지금 지원했지? 미군 지금 지원했지? 영원 Abdblblbl- 우리와 함께 갑시다. 워리 씨는 우리와 함께 갑시다. 워리 씨 잘하네. 다음 참가자인가요? 다음 참가자 혹시 랩 돼요? 죄송한데 없으면 하지 말아요. 없으면 하지 말아, 지금. 너 하는 거야, 지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회사에서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없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없는 가수. 노래 없는 가수가. 노래 없는 가수가. 노래 없는 가수가. 전소민 씨가.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브라를 만드신다고. 예능 여신 될려면 뭐. 아니, 그래 아니야. 손가락으로 코브라를 어떻게 만드세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브라를. 아니요, 코브라. 얼굴. 어떻게 그래? 아, 얼굴. 아, 얼굴. 이거 진짜 한 30년 전에 만든 건데. 네. 진짜 옛날에 만든 거라고. 나는 저걸 하는 것보다. 전소민 씨가 저걸 하고. 아, 얼굴. 아, 얼굴.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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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이게 얘가 눈이고요. 이게 입이에요. 그게 혓바닥.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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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라니까요, 누가 피리 좀 불러주세요. 코브라가 올라오는 거를 한 번. 자, 그러면 저희가. 아, captured it in Herman. 자, 그러면 저희가 피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 코브라 영omn를juk становится 살짝. 저 뒤에서, 저 뒤에서 손만 좀 올려주시면 돼요. 코브라. 코브라. 소민 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뒤로에서. 뒤로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지. 소민 씨 소리도 좀 같이 내주세요. 비싸다. 혓바닥 내미는 거. 오, 잘한다. 잘하네. 아, 후보라. 잘한다. 그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잘했어, 잘했어. 이형진 씨가 뭐가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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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어져. 붙어진다. 이거 다 되네. 이거 다 되네. 이거 다 닿네. 우리가 안 닿아. 이거, 이거 혓바닥으로 펼치. 뭐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요. 아,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이형진 씨가 아무도 못하는 거 한다면서. 정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아, 되네. 오. 아, 이거 다 돼. 아, 이거 다 돼. 다 도전하네. 전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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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까지 킬 수 있겠는데요? 까봉이세요. 뭐가 된다고요? 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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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ifer. 아, 왜 덜 이래요. 원장님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원장님이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나한테 딸을 왜 만들어, 지금. 땅을 왜 만들어, 지금. 아니, 딸을 왜 만들어, 지금. 아니, 딸을 왜 만들... 다 누구 왜. 이걸로 버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묵이. 뭐하려고. 아, 놔주봐, 진짜. 진짜. 야, 진짜 이거 수고하려는 이제 버리고 있다. 아, 나, 지마. 수고하려고. 정진 씨는 이 레몬을 먹고 레몬을 안 먹은 것처럼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진짜요? 초콜릿을 먹은 것까지는 아닌데 한번 좀 한번 근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라고 또 모르는데 어우 진짜 어우 냄새만 해도 어우 나 보기만 해도 쉬워 어우 여기 막 고여가지고 어우 여기 막 고여가지고 어? 안 쉬워요?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진짜? 아 이거 싫텐데 초콜릿 먹은 것처럼 표정 초콜릿이요? 초콜릿 음? 음 음 정진아 달콤한 표정 어떻게 줘야 돼요? 좀 알려줘요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키리에서 찍었을 때 어떻게 해요 딱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좋아요 귀엽게 이거 혹시 좀 듭니까? 13년 전에 돌아와줘요 너무리지만 아이스크림같이 어 달콤한 아이스크림 있잖아 네 아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엔지 엔지 로드 Puerto 수고랑 어 쉬어 아이 몸에 기다리니까 이거 너 큐 큐 어 하나도 얼 랭 역시 다녀 어 아니 조그넷 시сти인데 왜 그래요 소맨들이에요. 진짜 이거. 좋네. 어린 씨도 또 광고를 한 50개씩 찍으셨으니까. 오, 좋네요. 오, 당연하죠. 아니, 그렇게 씁니다. 아, 좋다. 재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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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약간 맛있게 표현하는 걸 해볼게요. 교수 씨, 한 번 배워야죠. 여기 음식을 약간 맛있게 표현하는 거 같아요. 그럼 누나 어린이가 먹을까요? 이거 먹어볼게요. 오, 이거야. 오, 이거야. 잘 먹네. 잘 먹네. 아, 이거야. 잘 먹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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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아, 유라 씨. 아, 지금 똥 쳐치라고. 똥 쳐치라고. 우리도 엄연경 씨는 어릴 때부터 잡지 화보. 네. 이런 것도. 그럼요. 오, 그렇지. 초콜릿이에요. 큐. 낙타예요? 낙타야? 낙타야. 아, 낙타야. 아, 낙타야. 오, 맛있다. 오, 엔진. 아,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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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이구나. 아, 이거 기라킨지. 아, 이거 기라킨지. 헤이 랄랄랄랄랄랄랄뽕뽕뽕 너 진짜 이쁘다, 며스타비야 며스타비야 따봉이 전소부터 따봉 따봉 박히는 흙인 미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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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 왜 오우지야 다섯 분의 매력에 신부님께서 진짜 푹 빠지셨을 것 같은데 다빈씨는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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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영진씨도 저희들 진짜 영진씨 때문에 배꼽 빠졌습니다 진짜 오해 풀었어요 너무 좋아요 무섭지만은 않다 그건 아니다 물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세상 제일 재밌는데 오늘 저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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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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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